안녕하세요 오늘은 생활낚시 끝판 아이템 로드 거치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서생글 50짜리 그리고 받침부분과 걸린부분 커팅 용접 후 거치부분과 클램프 연결 작업을 할 건데요 티그 용접으로 마무리 할 겁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클램프와 받침부분을 용접을 해주면 이제 마무리 작업이 됩니다 용접이 끝난 제품을 한번 더 스프레이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구요 가지고 필드 나가서 로드도 거치 해보고 고기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로드 거치대 완성 용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